자 그 다음 보자 자 25번 자 도로씨 워즈 홈알런 도로씨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she was busy with a school project 그녀는 학교 프로젝트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서드니 갑작스럽게 want to eat french fries french fries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she peeled two potatoes 그녀는 두 개의 감자를 껍질을 깎았고 slice them up 그것들을 조각내어서 프렌치 프라이즈 니까 길어야 되잖아 그리고는 푸다 팟 위드 쿠킹 어여 언더 스톱 스토브 에 다가 그러니까 이제 전기의 가스 가스 렌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가스 렌지 에다가 쿠킹을 그 식용유 식용유와 함께 냄비를 놓았습니다 어 집에서 이걸 해 먹으려고 요즘은 우리는 배 배달의 민족에다가 전화하는 어플 하는데 그제 자 그때 또 텔레폼 랭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로 절 베스트 프렌스 사만타 그거는 그건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사만타 였습니다 와일 체링 어웨이 언더 폰 자 전화기 에서 수다를 떠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부어 그 이거에다 요기 그 프렌치 프라이 만들고 있는 거로부터는 멀어진거지 어 척 그래서 체링 어웨이 자 그 수다를 떠는 동안 도로씨 노리스 어 스트레인지 라이 샤이닝 from the kitchen 도로씨는 자 노티스 감지하다 눈으로 감자들 감지하다 오영식 지각 그래서 기이한 빛이 목적어가 이상한 빛이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빛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부어 그로부터 and then she remembered about the pot of oil on the stove 그리고 그녀는 기억해냈습니다 그 전기난로 위에 그 기름 기름 냄비에 대해 기억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가 안되는 이유는 그 상처 그랬죠 이것 때문에 안돼 그리고 그 가족 도로씨 이야기 밖에 안나왔잖아 사만사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c 가 안되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은 음 여기도 더 운드가 나오죠 얘 때문에 안돼 요기 전까지는 그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거든 그래서 c 부터 먼저 가야 되요 자 도로씨 드랍다 폰 도로씨는 전화기를 떨구었고 and rush to the kitchen 그리고 부엌으로 아주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the oil was on fire 그 기름이 불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chill take a deep breath 호흡을 깊게 해 she said to herself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what they did what did they teach us not to do in situation like this like this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teach 가 5형식이야 목적어에게 not이 붙어 있으니까 목적격 부어 하지 말라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기서 day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겠죠 그들이 우리에게 what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don't try to put it out by throwing water on it 그것에 물을 던짐으로써 불난 냄비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불을 끌려고 노력하지 마라 because it will cause an explosion 그것은 폭발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she remembered 그녀는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she picked up the pot lid 그녀는 냄비 뚜껑을 pick up 들어 올려서 and cover the pot with it 그리고 그 냄비를 덮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뚜껑을 얘기하는 거죠 to put out the flame 그 화염을 불길을 끄기 위해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she bound her hand 그녀는 그녀의 손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다는 얘기지 도로시 felt dizzy 도로시는 아찔함을 느꼈고 and sat down at the kitchen table 그리고 부엌 탁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는 얘기다 진짜 탁자가 아니라 근데 아까 여기 B에서 더 패밀리 아직까지는 그 가족 얘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B가 안되고 D로 와야 돼 자 couple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her parents came rushing into the house 그녀의 부모님들이 집으로 돌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지 come ING 자 someone had a suspect at that 사만사는 대절이라고 의심했습니다 something might be wrong 무언가가 아마 잘못됐을 거라고 after dorosi dropped the phone just like that like that 하면 그처럼 just는 그냥 딱 도로시가 전화기를 딱 그처럼 떨군 이후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의심했습니다 and she had a phone dorosi's parent 그리고 그녀는 도로시의 부모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도로시는 started to cry 울기 시작했습니다 her mother hugged her tightly and looked at the wound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꽉 포옹해줬고 안아줬고 그리고 그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tell me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얘기해봐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죠 도로시 told her sobbing and sniffing 도로시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흐느끼고 훌쩍거리면서 분사구문 Aren't you going to get at me? 나에게 고암치실 건가요? She asked them through the tears 그녀는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눈물을 통해 라는 얘기는 눈물을 흘리며 Her father answered with a smile 아빠는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I also put my lid on to keep me from exploding Keep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하지 않게 하다 자 나는 또한 나의 뚜껑을 푸는 놓았어 내가 폭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도로시가 그 냄비 뚜껑을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은유적으로 설명한거지 그러니까 화 안낼테니까 뚜껑을 이미 놨어 폭발하지 않게 내가 아빠가 화내지 않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얘기해 보렴 이라고 미소와 함께 답변한거야 자 도로시 looked at him Relieved 여기도 분사구문이죠 Relieving이 아니다 사람 감정이니까 수동인거지 안도한채 그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자 그러나 Be careful not to be so irresponsible again 다시는 그렇게 다시는 매우 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렇게 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잠시후 After the wound had been treated 과거완료 수동태죠 상처가 치료된 이후 The family sat around the kitchen 가족은 키친테이블 주변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완료 수동태 I learned a big lesson today I learned a big lesson today 오늘 큰 교훈을 배웠어요 라고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Her parents expected her to say something about the fire 5형식 동사에요 예상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리라 예상하다 자 그 화제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something different 다른 무언가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use kind word 나는 친절한 말을 더 많이 Just like you 딱 엄마 아빠처럼 더 많이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Her parents were very grateful 그녀의 가족들은 부모님들은 매우 감사했습니다 아휴 다행이다 우리 딸이 이렇게 배웠네 이거지 Because 도로시 had quite a temper 도로시는 상당한 성질을 가졌었기 때문에 상당한 성질을 가졌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성격이 좀 안 좋다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 실수에 대해서 화 안내고 이렇게 잘 얘기해 주는 거 보고 아 나도 저래야겠구나 성질 죽이면서 살아야겠구나 이걸 배웠다는 거지 자 이제 순서 문제는 풀어 봤으니까 됐고 요거는 5번이겠죠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화를 안 냈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 그래서 여기 쉬는 사만싸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쉬는 도로시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만싸 친구 요거 ส Michaels 그 다음 Ama 메넥 그리고 그 다음에 랩을 연구